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판이든 간에 올인은 참으로 위험하다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언니한테만 올인하고 차별 오지게 하다가 결국 배신당하고 이제와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부모들 응 아직 멀었어 더 울어봐 어? 울어보라고 언제? 편애하는 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하는게 잘못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둘밖에 없는 자식들을 편애하며 상처를 줘서 그렇게 제 눈물 오지게 뽑았던 부모들 눈에서 이번엔 제가 눈물을 뽑았는데요. 기분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당신들이 언제나 늘 자랑스러워했던 언니와 세상 평범했던 동생인 저 아주 어릴 때부터 온갖 차별이란 차별은 다 받았지만 그래서 가슴과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그건 어떻게 참았어요. 왜? 어쨌든 우린 다 한 핏줄이고 한 가족이고 언니 또한 평범했던 저에 비해서 훨씬 잘난게 맞으니까요. 부정을 못하니까. 물론 당신들의 지독한 가스라이팅도 원인이 되겠지만 저 또한 그래요. 세상 잘난 언니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10년 전이죠. 언니가 어떤 부잣집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 사람과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저희 부모라는 사람들은 당시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빚도 내고 진짜 영혼까지 다 쥐어짜가지고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고 실로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아니 왜 집을 팔아?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언니 앞길을 막는 너 같은 건 우리 자식이 아니다. 너는 그냥 막이고 아끼다. 이 집에서 나가라. 차별이야. 그동안 정말 많이 받았고 뭐 나름 적응이 됐다지만 이런 뭐 마귀, 버러지 취급은 처음이라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 영원히 연을 끊겠다. 이러고 나온 거죠. 이러고 도망을 치는데 아무도 안 잡아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안 보고 살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또 분노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화가 식기도 하고 또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략 한 두어 번 정도 당신들과 화해를 할 뻔했던 당신들과 화해를 할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매번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더 매몰차게 거절했죠. 아니 부자 사위 생긴다고 그렇게 좋아들 하더니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언니네 부부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형부라는 사람이 안 돕는 건지 아니면 언니가 먼저 알아서 커트를 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시집을 가고 난 뒤에 그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안 줬대요. 아니 막 아쉬운 소리 해대고 찾아가고 이러면 어쩌다 한 번씩 도와주긴 했다는데 이게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돕는 겁니까 이게? 그냥 거지한테 적선하는 거지. 참 비참하더라고요. 고작 이런 거지같은 꼴이나 당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영혼까지 다 끌어서 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왜 돈을 달라고 해? 자존심도 없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어쩌다 연락이 닿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제 화가 누그러져가지고 연락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당신들은 정말로 죽었다 이렇게 여기고 남처럼 살고 싶었지만 이게요 제가 한국 땅에 있는 이상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쓴이가 전화번호를 안 바꾼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여하튼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니네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이제 다시는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말을 안해서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눈치를 보니까 그냥 연까지 다 끊고 이민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뭐 기대 곳도 없는 데다가 당신들 나이도 벌써 70이 가까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건지 아니면 뭔가 무서운 건지 최근 들어 진짜 줄기차게 연락을 걸어옵니다. 아니 큰 딸내미 시집 보낸다고 없는 빚을 내는 건 물론이고 땅이랑 살고 있는 집까지 냅다 팔더니 이제는 다 늙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빌라 꼭대기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네가 보고 싶어 엄마 병이 났다 이런 소리 해대는데 그냥 지금처럼 계속 모르는 척 하면서 살려고요. 당신들 만나봐야 나만 병이 생길 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그래도 부모라고 죽기 전에 딱 한 번은 봐야지 싶어서 지금까지 폰 번호를 일부러 안 바꾸고 살았는데 이제는 번호 바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볼 겁니다. 영원히. 댓글 1번 돈을 왕창 투자했으니까 본인들 생활비랑 전날 팔았던 집값 등등등 이 모든 걸 큰 딸내미가 사위를 잘 구슬려가지고 빼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기대를 했는데 평생 자기 부모한테 공주님 대접을 받고 살았던 쓴이 언니는 그런 투자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당연히 1도 안 갚는 거고 오직 자기만 잘 살고 싶으면서 동시에 거지처럼 못 사는 부모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진짜 그 자체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외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뻔하잖아. 노후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이건 뭐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당장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쓴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는 쓴이 얼굴 못 봐가지고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쓴이 돈으로 노후를 편히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병이 나는 겁니다. 당장 연락처 바꾸고 지금처럼 사세요? 댓글 명쾌합니다. 이분 말이 정답이죠. 아우 뼈 본색이야. 다 박살내버리네. 2번 쓴이 부모들 눈에 흐르는 눈물이요. 절대 안 납니다. 그런 눈물 따위. 그냥 다리랑 무릎이 좀 아플 뿐이죠. 끌 끌 끌 끌 끌 끌. 댓글 아니 요즘은 뭐 건강을 위해 일부러라도 걷는 세상 아닌가? 5층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 하체 운동되고 좋은 거지 뭐. 효도하세요 이참에. 3번 연 생기는 마음 그걸 억지로 쥐어 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연 끊어요. 아시겠죠? 연 끊어요. 그런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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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연락 끊어요. 그래서 님한테 연락을 한 거라 이거지. 만약 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노후까지 보장돼 있으면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알잖아요 너도. 9번 이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하는 건데 도대체 뭘 믿고 한 자식에게만 물방을 했을까 싶네. 집이랑 땅이랑 다 팔아가면서까지 어휴 정말 어리석다. 자업자득이야. 아니 남은 자식은 진짜 평생 안 보고 살 작정이었나? 유산이든 증여든 자기들이 낳은 친자식이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아무것도 안 준 자식한테 한 푼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쓴이 언니도 진짜 못돼 처먹었다. 외국으로 튀었으니까 이제 뭐 반환소송도 못하는 거고. 와 진짜 개사악하네. 10번 저도 차별받았지만 그래도 학대를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식 노릇은 하고 삽니다. 물론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만약 절 버렸다면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겠죠. 그래도 내 똥기저기 갈아주고 씻기고 입히고 그렇게 해주신 건 고마운 거니까. 또 사실이잖아요. 쓴이도 조금만 하세요. 대댓글 미쳤어요? 저기요. 나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키웁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11번 그러니까 이거는 쓴이 통장에 빨대로 확 꽂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병이 난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사이로 그렇게 사세요. 괜히 받아줘가지고 호구되버리면 님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못하고 왜? 이런 거 상대 쪽에서 정말 싫어할 사돈 스타일이거든. 한마디로 님 인생도 같이 망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12번 아니 언니랑 차별하고 조금 못해줬다 뿐이지 아예 안해준 건 아니지 않나? 뭐 학대하고 밥을 꿈겼어요? 어느 정도 나이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 부모로서 해야 할 기본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런데 평생 안 보고 살겠다니 이거 좀 오바 아닌가? 어? 마귀야? 나이 그만큼 드셨으면 이제 철 좀 드세요. 절대적인 기준도 없이 겨우 조금 못 받은 걸 가지고 갖는 그런 한의 크기가 너무 과하지는 않은가? 스스로 고찰해보라 이거지. 됐을까요? 넌 또 뭡니까? 차별한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을까봐 쫄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2번 자식을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건 부모의 자비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거 좀 했다고 자식한테 생색을 내는 건 애초에 부모 자격도 없는 것들이지. 어? 뭐 잡자득이네. 이야 참 대단해요. 남의 가정사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쓴이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